이번 시간에는 아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케치 모드로 들어갈 거고요. 스케치 모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크는 이제 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크의 단축키는 A입니다. A를 누르세요. 그러면 아크 같은 경우는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3포인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포인트를 이용한 센터포인트 옵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 3포인트 옵션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옵션 선택을 하고요. 아크를 그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가지 포인트를 찍어서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지우고 이 방법보다는 좌, 우, 가운데 이 방식을 저는 더 선호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 둘 하다가 여기서 잠깐 어디를 찍을까 고민을 하는 찰나에 마우스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뭔가 아크가 꼬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 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꼬여도요. 사실 이게 바느질을 꿰듯이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그냥 스타일의 문제라서 뭐가 옳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센터 포인트를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센터 포인트를 먼저 찍을게요. 찍고 나서 이렇게 홀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인다 이런 거는 없고요. 두 가지 다 많이 쓰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약간 스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NX에서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클릭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요. 바깥에서 마우스 커서를 살짝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안쪽으로 마우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아크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바깥쪽을 마우스의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커서의 호의 바깥쪽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 호 자체가 눌립니다. 이 호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 호의 안쪽 안쪽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호가 눌리는 게 아니라 클릭되는 게 아니라 이 호의 중심선이 클릭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된다. 디멘션을 입력을 해야죠. 그러면은 D를 누르고 입력을 하는데 이 바깥쪽에 호를 누르고 치수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치수가 입력이 안 되고 이상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치수는 이 안쪽 이 안쪽에 보시면 선이 노란색이 되면서 이 센터점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클릭을 하셔야 이렇게 치수선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래 놓고서 땅바닥을 한번 클릭하고 치수를 입력하면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아크의 마우스 안쪽으로 노란색이 뜨게끔 안쪽으로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바깥쪽을 클릭해야 되는 때는 언제냐. 만약에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라인과 이 아크가 탄젠트하게 구속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 라인을 누르고 이 아크를 눌러줍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아크의 이 바깥쪽 이 아크의 마우스가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빨간색으로 뜨게끔 해서 클릭을 하셔야 이 탄젠트 구속이 떠요. 자 근데 라인을 누르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 선 자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아크의 중심점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아크의 중심점 그래서 탄젠트 구속이 안 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속을 눌러버리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구속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탄젠트 구속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선 클릭 그 다음에 이 아크의 바깥쪽 을 눌러주셔야만 이 탄젠트 구속이 뜹니다.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구속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크를 다뤄야 될 때 이 점을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크가 사용하기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이유는 그냥 원을 그려서 잘라내고 잘라내고 하는 방식이 좀 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크를 그려야 될 때는 아크를 그려서 표현을 해야 모델링이 좀 더 간결하고 편해집니다. 굳이 이상한 편집 같은 거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크가 있을 때는 굳이 원으로 만들지 말고 아크로 해서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라인을 올렸었는데 여기서도 구속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아크의 끝점과 이 라인의 끝점이 지금 떨어져 있죠. 먼저 이 끝점과 끝점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코인시던트 구속을 줘서 일치 구속을 줄 거예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크와 라인의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탄젠트 구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탄젠트 마크는요. 이 짝대기 일자로 그어진 짝대기 마크고요. 이게 없으면 탄젠트 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탄젠트를 꼭 주셔야 되고요. 있어야 되는 스케치 안에서 그러니까 탄젠트가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이 마크가 없다. 그러면 탄젠트 하지 않다라고 아예 보시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탄젠트 같은데 왜 탄젠트가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호가 없으면 이거는 탄젠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그리실 때도 항상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하시고 선을 그려주시면 앞으로 스케치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